하늘씨와 하늘씨와 송범에게 청년을 보내준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모두 쓰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못지않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청년을 빌려준다면 귀찮냐는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위해 손과 폰을 모두 모두 쓰겠어 이럴때는 오빠 한 번씩 시작! 오빠!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춤을 추겠습니까? 우리집들은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못지않아 당신을 위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아들이 하늘위에 천 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 년을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앙키고 없이 모두 모두 쓰게 됐어 만나네 하늘위 하늘위에 천만 원을 따로 드려준다면 2조에게 3백 주고 2조에게 3백 주고 3조에게 3백 주고서 나머지는 백만 원하고 다 써야겠어 2조에게 3백 주고 4조에게 4백 주고 4처럼 내게 4백 주고 감사합니다.